자장타임 갔자 지금 7 번호가 왜 다 달라? 좋았으 어? 오케이 뭐야 뭐야 패턴 얼마 안 남았네 모든 엑스컨 병상 탈출시키기 가야되겠다 가야되겠다 시간이 없다 중보병은 엄폐하는게 은 엄폐해서 쎄는게 좋고 이거 엄폐 되있는거야 이거 지금? 안되있죠? 안되겠다 이씨 아 아까 못봤어 내가 가도 될거야 그럼 안일하게 하자 안에 있는데요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위로 올라왔다 위로 올라왔다 샷관 맞을리가 없잖아 딱어 어 근데 흐맨피 안되지않나? 애드 떴다 안으로 하나 들어왔다 아 이거 애드 아 이거 경계하지말걸 쏴란 신병아 오오오오오오 오오 나이스 경계 2층에 쟤만 잡으면 되는거잖아 32% 해킹해보자! 드론 발사! 야 50%야? 아... 몇이야? 내가 해석이... 해석이 안되는데... 어떤 게... 뭐라고? 잠금 해제 확률 29% 이걸로 하면 50%라는 거지 음... 아... 이게... 이건... 이건 나쁘게 될 확률이 71%라는 거고 이건 29%라는 얘기네 이걸 선택하면 50대 50이고 쓰읍... 야 50대 50 해보자 50대 50 해보면 하잖아 아...C... 사쓰가... 야 50대 50... 아, 차라리 29% 할걸 29% 했으면 됐다 이거 이거 29% 했으면 됐다 아, 그죠? 파쇄강 나오나? 허어어어... 파쇄 범위 봐! 아니... 발사... 와... 파쇄 범위... 오진다 크으... 신병 잘하는데? 좋아... 딜 주면서 은폐... 떨어졌어 바닥에 떨어졌어 추락 데미지까지 들어갔는데? 배기! 가라 까막! 너의 힘을 보여줘 야 내가 제일 멋있는 역할이다 야 아 우리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뭐 어떻게 올라가지는거 아님? 나 안쪽 다 들어와 나 안쪽 다 들어와 아, 지운거 나왔다 아아 마루 세마리야? 아, 뭐 시티 갖고 좋지 뭐 바로 앱 어디다 왔고 야... 얘네 벼 다진 까마가 니가 해야된다 술탄 일단 입금하거든? 술탄에 폭발 데미지까지 이용하면은 깔끔하게 잡지 않을까? 나 여기까지 가봐 내가, 내가 문빵하자 아 두 명은, 두 명은 못 때려 이거 확실하게 잡는게 나을 것 같다 술탄 터지나? 저거 언제 터져요? 승부, 승부가 답은, 답은 승부다 하나 더 던지면 되지 승부, 승부 올라갈 수 있다 승부, 승부 침빵님이 저걸 잡으면 침빵님이 저걸 잡으면 야, 이걸 믿어 안 좋아 강 나온다 강 나온다 한 대 맞자 크으으으 아, 너무 멋있는데? 예예 깔끔하구요 한 대 치명타 써도 오데미니까 내가 한방에 죽진 않을거야 3댐 3댐 아 내 부상 있는데 근데 이거 체력 회복해도 회복해도 부상 입죠 메디킷이 있긴 있거든 메디킷으로 치료해도 안되잖아 메디킷 치료로 치료해놓으면 부상 줄어드나? 칼로 배라고? 아 치료해도 부상상태야? 아 그럼 상관없겠다 아 배버려 배버려 아 근데 빨리 탈출하려면 안배는게 나은데 아 가자 그냥 멋있게 마무리 내가 응징한다 가비 팝벤처스에게 부상을 입히다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야 칼 들어줬어 까막뇨 잠시만요 아 오오 아까 박사도 저거 타고 올라간거야? 박사 메뉴스 1.5 호스톨 인터셉터스 You're on high speed approach. You're window for extraction is closing. Running! Got it. Moving. Recivuto. Get out of here. 원래 나... 예전에... 예전에 탈출시킬 때는 이렇게 탈출했었는데 나? 뭐야? 2턴 남았나? 잡을까? 쟤? 마지막? 그냥 탈출가? 아... 뚠두님 부상이야. 아 두 마리 남았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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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두 마리 남았어. 적 두 마리 남았어. 아... 평균 은폐 보너스? 파멸의 망치 작전. 기술자 되게 중요해. 기술자 되게 중요해. 아, 중상을 해. 아, 진급한다. 블레이드 마스터. 유령? 야, 분대가 발각됐을 경우에도 이 병사는 잠행 상태로 남습니다. 모든 검은 공격에 이에 추가 피해를 핀다. 좋아. 르마. 파쇠기. 블레스트 패딩. 음... 음... 캐넌 공격으로 방어구를 파괴합니다. 파쇠기.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냐. 상병 되셨어. 가장 진급이 빨라요. 지금. 가장 진급이. 회복 프로토콜? 음... 혼란, 기절, 공포, 의식불명 치여, 치여하는 거고. 혼란 프로토콜은 적의 로봇이나 기계 유닛을 해킹에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로봇이나 기계 유닛을. 혼란. 공포, 의식불명? 아, 컴맹이라 안 돼? 아, 맞아. 인정. 그건 인정. 맞아. 아, 우리 빵식님! 파쇠기지? 파쇠기여 적. 다운. 엘레리움 코어. 조슈아 마이어. VIP. You and your crew have dealt another serious blow to the aliens' efforts today, commander. impressive work. 고마워. Thank you, commander. Institut leaders of the team to help me, commander. I will make sure they're good to use. There is room for our facilities on board the Avengers, commander. but we need more engineers to secure space for construction first. 미스기 부상이 두명이네 추모관 우리의 전쟁을 인해 다가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없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인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와우 원전하는 건축물 보상이 신병이야? 5일 걸리네 나중에 조사? 조사? 조사 아 랜드마크 먼저 하는 게 낫겠는데? 랜드마크 먼저 하자 바다만 넣고 메쉬움 바다만 넣고 예스 섹터 12, 북아프리카 기술자가 생겼어 둘이야 둘 랜드마크 랜드마크 스캐닝 오케 호날물질 나노스케일 조끼 오오오오 좋아좋아 섹토이드 해부 어드벤트병사 예보부터 하자 어드벤트병사 예보부터 하자 미래의 경기적인 경험은 제 과연이 적용되면 그룹은 제 과연을 제 과연을 자신의 병력을 나는 우리 스캐닝을 흥미로움을 수장하는 일반 경기은 현체의 에 상태민 흥미로움을 통신 좀 늦게 하려고 나 메인미션은 늦게 해도 되잖아 메인미션 빠를 필요 있어? 메인 미션 느껴도 돼 그 원작에서는 빨리 가면은 애들이 쎄가지고 안되더라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어 되게 비싸네 이거 체력이 얼마나 증가할라나 이거 아 비싼데 30원 아 수류탄 대신 끼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예전에 그거구나 아 오케이 에이 애니 기발해 애니 기발해 나 지술자 있어서 하나 깎고요 하나 깎고 함교가서 마무리 스캔하자 오케 오케 천두 스캔하자 어떤것으로 아드벤트리스 아 19일이나 걸리네 섹토이드 회복까지 마무리하고 통신 가자 제가 자신을 지켜봤는데 많은 관계자들이 가장 작은,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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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경술탄으로, 어, 어, 오케이, 신병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신비하게 이렇게 3명이나 들어오냐? 좋은데? 레게린 잔에 처리됐다, 공간보기 종합기 임무에 투입하는 병사수를 늘릴 수가 있다고? 전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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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가 왔네 소신 승인 뭐야 아바타르 프로젝트는 우리의 가능성에 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리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곳곳에 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 둘 다 나오는 거야? 어렵네요 정신방어 가자 오케이 뭐야 누구야? 응? 응? 때가 됐다고? 뭔 소리야 그게? 저장하라고? 저장하러 가고 싶어요 저장하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저장하러 가고 싶어요 저장하러 가고 싶어요 국가 인천을 맞추고 Your signal is breaking up ...지금의 선미에 ...아단던 이 전시장 한번 ...나는 ...아단던 ...가족을 ...아단던 ...위원회에 ...아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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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 ...아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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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don't stand the chance Commander, we should get a squad ready to deploy 뭐야 뭐야 이건 또?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이거 크리사 크리살리드 같은 거네 아 짜증나네 이거 저장해야겠다 저장해야겠다 이거 개빡세겠네 이거 딱 봐도 크리살리드 같은 거네 중간에 막 뭐 뜨잖아 막 이렇게 메인 이벤트 막 그런 것처럼 이거 맞나요? 시간 때가 다른 것 같은데 아 됐다 됐다 과학자 부족 전력 한계 Commander, I'm going to need more help on the engineering team before I can start clearing out some of these other rooms we should recruit an engineer 아픈자 으으음 으음 으음 무슨 차이야, 이거? 전사 케블러가 더 낮춘건가? 권총 칼도 찾으... 아 똑같은거야?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훨씬 맛있다 자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장해놓고 너무 늦게까지 하면 제가 무리해라서 자 오늘도 오늘도 방송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일단은... 응? 뭐야 아... 감사합니다.